형 이거 괜찮죠? 좋아 예술한다고 너희가 그냥 해 우리 집에 가요 그냥 형 우리 화 안 내기로 했지 자 팀워크 팀워크 니가 저를 들어가 있어 야 야 야 내가 당장 할 수 있잖아 넘었어 넘었어 아까 웃는데 왜 무서워 왜 웃는 거야? 라멘이 웃겨? 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드실 거예요 왜요?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어떻게 잡으래요? 어 뭐야 아 이겼어 아 이겼어 No one else will break my heart like you